1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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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전 쟤 개피 나이스 털라이프 프라이 죽일게 아 몰라 여기 40 레이스 못합니다 어? 엄청 아파. 112, T60이야. 으악. 있다. 소리 난다. 나오는데? 나오는데? 뭐야? 한 명이야. cyclobal 플레이너 온다 페르시기 오른쪽 올라온다 적들 이 쪽에 적들 가고 있어 내 쪽에 적들 가고 있어 왜 쟤 이 쪽에 적들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소리가 길이네 이거 앞에 적들 뭐지? 뭐해 왜? 뭐지? 이 새끼 페이징 쓰고 응용 여기 하나 맨 사이에 왼슴스페어 야 샤트를 올려놨다 어떻게 잡은 게 아니지 피가 엄청 큰데? 하나는 없는데? 하나는 오른쪽으로 빠이빠이 왜 이래? 이 새끼 뭐 끝까지 차를 타냐? 내려 이 새끼 디모션으로 뺏어버린다 피웠다 여기 친구 아니야? 위에 랄라 하나 아까 한국인인데 닉네임 딱 봐도 랄라야 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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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소리 난다 오 야 났는데 우리? 누구 있는데? 핸드 넣어놔 끝 에? 어 뭐야 이거? 네명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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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형인다 또 형인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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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디다 로아 자 와 뭐야? 어? 아 왔다 왔다 야 반대로 와 해보다 이거야? 야 이거 나 혼자 일로 갈테니까 둘이 해볼래?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더라? 됐다 offensive 방금 justification 내려갔어 뭐야? 다섯 개 땡 다섯 개 땡 야! 불안! 방갈이 왜 이렇게 방갈 방갈이 왜 이렇게야?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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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또라이 새끼 이거 다섯 개 땡 불러줄게 가방이야 맨살 지었어 어? 또 왔다 얘네 올라왔던 거 또 왔어 롤라 파밍이 아니? 한 명 두 명? 뒤에도 있는데? 안 돼 안 돼 뭐야? 내려왔어 내려왔어 바로 어쩔 디보셔 어? 어쩔 디보셔 죽음 죽 뻔했는데? 정리 한 방? 고 오 야! 개새끼야 저거 다 복청해 야 왼쪽 오케이 오케이 주먹전 저는 주먹전 야 디보션부터 버려 디보션부터 버려 디보션부터 버리고 해 개지랄 값에 넣는다 값에 넣었어 값에 넣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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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 어허허허헣 야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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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나랑 하낌 이번엔? 오우씨 그렇지 오우씨 야 나 눈 감기는데? 눈 감겨 그렇지 이겼다 나이스 깜쳐 이 새꺄 누가 감겼어 왜 죽었어 넌 아펙스 챔피언 주먹 보정이 없으니까 탭 싸면 안받는구나 야 선지하면 죽어도 돼 아펙스 감사합니다.